오늘 할머니 옷을 내가 하나 사드리려. 와, 입가게를 가요? 할머니 옷을 골라주는 선녀가 있어요? 우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것도 이쁘긴 하다. 그런 건 너무 저기하고. 할머니, 이런 스카프는 안 해? 이런 건 안 해? 할머니 취향에 맞는 옷이 아닐 거야. 이런 거 어때? 할머니 핑크색 좋아하잖아, 그렇지? 이거 괜찮아? 내가 할머니 취향을 맞췄어? 반응은 하시는데 특별한 반응은 안 보이시네요. 수민아, 어때? 배가 돋보여. 다른 것도 한번 골라봐봐. 안에 입을 거? 이거 마음에 들어? 그런데 진짜 저는 이 광경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오직 백화점 가서도 어떻게 선녀가 할머니 옷을 골라줘요? 아니, 보통 저렇게 나이가 차이 나는 경우는 매장의 직원인 경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거는 정말 할머니하고 같이 살아도 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손녀들이? 그런데 굉장히 수민 양이 살갑네. 할머니 이제 세트로 한번 입어보자. 여자들은 왜 옷 고르면서 값을 먼저 보니? 비싸면 손녀한테 부담되니까. 잘 어울리겠지? 맘에 안 들면 어떡하지? 불안한데? 딱 맞어. 오른손에 흔들고. 잘 어울리신다. 오른손에 흔들고. 오른손에 흔들고. 딱 맞아. 저쪽으로 가서 한번 걸어와 보세요. 너무너무 예뻐. 아니, 이거 농담 아니고 진짜 예뻐요. 고마워. 20살이 깎였어, 이제. 이건 영구 보존하는 장면이니까. 마스크 벗고 같이 사진 찍자. 오예. 오예. 오오호. 너무 기쁘다.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우리 손녀딸이 이렇게 이쁜 옷을 사주고. 고마워요. 엊그저께 어린 애기였었는데 벌써 커서 이렇게 참 어른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고맙고 꿈 같죠. 저는 저런 손녀가 있으면 좋겠어요. 나도. 나도. 나한테 저런 손녀가. 우리 손녀들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수민 양처럼.